민숙이 26장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욱에게서 난 한욱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해스론에게서 난 해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4만 3천 7백 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엘리아비의 아들은 루벤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을 할 때. 양이 그 입을 벌려서 그물이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만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약인에게서 난 약인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2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곤에게서 난 스곤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야로드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랄리에게서 난 아랄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었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난한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7만 6천 5백 명이었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4천 3백 명이었더라. 스블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른 종족과 엘에게서 난 알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블론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5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오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라앗을 낳았고 길라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라앗 종족이라. 길라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부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니. 이는 문하세의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5만 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백엘에게서 난 백엘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단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만 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만에게서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개수된 자가 4만 5600명이었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개수된 자가 6만 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수이에게서 난 이수이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만 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셀에게서 난 아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에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살 신렘에게서 난 신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오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집하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개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해부른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무람을 낳았으며. 아무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베시니. 레위의 딸이여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하살과 이담화를 낳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부를 여왁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 편 요단과 모하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요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요수하웨이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